목소리가 스피커로 나오고 있네요. 와우 목소리가 작은 편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네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슬퍼 10번째를 내릴 시간이 가실 텐데 여기서 주면 언제 헤드슨을 주느냐 언제 컨트롤을 주느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궁금하실 거에요. 근데 같은 아 맨 마지막에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자 먼저 하나의 점에서 저희 페스톡이 여러분들께 어떤 점을 드리는지 만나서 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가요 저희가 가짜로 만들어서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왼쪽 편을 볼 때는 헤드셋을 보이고요 마우스 넷셋을 보이고요 마우스는 뭐입니까 컨트롤을 보이죠 지금 저는 여기에 있는 상품을 열어중에 드리는 거에요. 제가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문제를 내실 거고요 문제를 보시고 어? 나는 이 문제를 정답은 알 것 같아 있을 때 여러분 이제 트위스토리로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수고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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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을게요 수고해 드릴게요 수고해 드릴게요 제가 누가 뽑히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자세히 알겠습니다. 혹시 하늘사랑 뽑을 때 제 옷을 입히려고 하다보니까 여성분을 골라야돼요. 꼭 제 구독자에...